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록 임신어택을 한건 맞지만 그래도 애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아직도 자기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오지게 징징거리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혼전임신으로 겨우 뚫었는데 아직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 안해줘요. 본인 칠순 잔치도 오지 말라는데 이런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원제, 가난한 며느리를 언제쯤 받아주실까요?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저를 당신의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요. 사실 뭐 지금도 저를 오지게 싫어하는 분이지만 결혼 전부터 반대가 엄청 심하긴 했어요. 뭐 근데 저희 친정이 너무 가난한데다가 또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게 없는 처지였기에 이런 시어머니의 반응은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해를 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 어떤 역경이 있어도 내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는요. 지금도 저희 첫째를 보면서 그때 만약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지킨 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비록 혼전 임신으로 들어온 세상 미운 며느리지만 이제는 둘째도 낳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을 전혀 열어주지 않으세요. 분명 겉으로 보면 되게 유하고 성격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저만 보면 세상 차갑고 얼음 같고 퉁명스럽고 아니, 그냥 지금까지 다정한 말 한마디 못 들어봤어요. 저희 친정 여전히 가난하고요. 뭐 그래도 지금은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봤자 부모님 두 분 다 기초생활 수급자고 사는 집이라는 게 아직도 다가고 월세예요. 저희 남동생 그래요. 남자애가 하나 있긴 한데 얘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변한 직장도 없이 나이가 서른 훌쩍 넘은 지금도 간간히 알바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고 있던 중 지난 설에 친정에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이런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했고 이때 저희 남편이 동생한테 본인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처남! 우리 회사에 들어와! 참고로 저희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이라고 해봤자 짐 같은 거 좀 옮기고 그 외에 나머지는 간단한 사무업이지만 사무업무지만 그래도 정규직이고 월급도 신경 써서 괜찮게 챙겨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들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아니 이걸 저희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핵심인데 다음 달이면 당신 칠순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같이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고 호텔에서 밥도 먹기로 했는데 저는 거기 오지 말래요. 너! 바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안아도 된다. 아니 거기 올 시간 있으면 차라리 너희 친정에 가서 부모님이나 챙겨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저 비꼬는 거 맞죠?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솔직히 시어머니 예쁨 받는 거야 저도 이미 포기를 했지만 적어도 미움만큼은 안 받고 싶은데 이렇게 상황이 자꾸 꼬이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생기는 중인데 아니 애를 둘씩이나 낳았다니까 근데 안 풀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뭐 좋은 방법 좀 없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고 그래야 며느리 대우를 해주는 걸까요? 댓글 1번 월세 사는데 강남 3구 이지랄 하는 거 보니까 아들한테 임신 공격한 거 많네. 너 같으면 용서되겠냐? 아니 임신 공격 성공했으면 됐지 뭐 이쁨까지 바라고 있어. 역시 염치가 없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너무 뻔뻔하다고 되겠으니 임신 공격 같은 거 아니고요 남편과 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이도 역시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한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2번 저도 개뜬금 없이 그래도 지금은 강남 3구에 산다. 이거 보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송파구 수급자인데 아니 그러면 송파구에 살면 급이 다른 그런 건가?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건지 의도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뭐야? 2번 이제 와서 뭘 어쩌게 했어요. 아니 애초에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걸 억지로 뚫고 결혼한 거 쓰니 본인이고 형편 친정 형편 안 좋은 것도 현재 진행형이죠? 거기다가 그 친정이 어? 네 남편 즉 시어머니 아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역시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취급 받을 거라는 각오도 안 하고 왔어요? 다 좋을 수 없다는 거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그리고 막말로 결혼하고 나서 그나마 돈 걱정 없어진 거 또 네 동생 취직시킨 거 이거에 만족을 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애 나 잘 키우면서 사세요. 시어머니 마음 열리는 것까지 바라지 말라고 그거 진짜 양심 없는 거야. 내 댓글 그러니까요. 아니 미친 바랄 걸 바라야지 양심 없는 쓰니야. 내 댓글 네 사실 뭐 어차피 명절이랑 당신 생일 때만 찾아뵙고 평소엔 일절 털치가 없어서 괜찮긴 해요.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사람이고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만 며느리 대접받고 싶고 이쁨도 받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왜 저러는지 저도 잘 알고는 있지만 솔직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막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2반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미친 건가? 1년에 3번만 보니까 좋다면서 또 그런 와중에 2번만 준다고 불평불만이네? 이건 또라이구만 이거! 양심이 뒤졌나? 그러면 네가 뭐라도 노력을 하든가 해야지. 아니 설마 지금 애 둘낳고 네가 할 일 다 했다 뭐 이러고 있는 건가 지금? 지금? 진짜 개 뻔뻔하고 양심이 하나도 없네.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나 같아도 이딴 며느리 끔찍하고 아니 아들이 원망스럽겠다. 3번 그래요. 스니는 나중에 너랑 똑같은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외면하지 말고 이뻐하고 보듬어주세요. 꼭이요? 3번 장난하냐? 야! 만약에 나중에 니 자식이 딱 너같은 거 사위나 며느리라고 데리고 들어오면 너는 그게 이뻐 보이겠냐? 어? 대체 스니 물론 이쁘게 보이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죠. 사실 그렇잖아요. 칠순이라는 이게 보통 생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칠순 잔치인데 거기서 대놓고 며느리한테 너만 빠져라! 이렇게 모질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2번 아니 칠순이면 정말 좋은 날인데 그 좋은 날 니 낯짝 보고 싶겠냐고 게다가 지 동생까지 기생충으로 붙여놨는데 어이구 나 같아도 속에서 천불 올라오지. 4번 꼭 보면 없는 것들이 임신어택을 한다니까 특히 염치도 없고 뻔뻔한 것들은 아예 답도 없어요. 너처럼 봐봐 이런 와중에 지 동생까지 부탁하는 염치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들이야 피는 어쩔 수가 없는 거네 대체 스니 아니 뭔 소리세요 저희 동생을 부탁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로서 아들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하소연을 좀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저희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도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거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2번 너나 말 똑바로 해라. 만약 니 남편한테 돈이 없었어도 니가 과연 사랑을 했겠냐? 너나 동생이라 빌붙는 거야 그냥 지금. 뭔 사랑 타령이요. 5번 송파 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니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뭐야 이거? 6번 가난한 데다 볼 것도 없는 게 혼전 임신으로 들이밀고 그렇게 기어들어온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수급자 딱지 뗄 노력도 안 하고 니 남동생도 그래 그거 이러면 수급자 탈락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맞지? 아니 근데 서울 월세 사례를 한다고요? 시험하는 입장에선 아들이 언제라도 마음 변해가지고 너랑 이혼하기 기다리고 있겠네 느낌이 온다 응 아이고 공들여 키운 아들 규지같은 집구석에서 자란 여자가 혼전 임신으로 발목을 잡은 것도 분통 터지고 기가 막힐 일인데 이제는 그 나머지 가죽까지 빌부터 뜯어먹으려 드니까 이건 어찌 곱게 보겠습니까 양심 좀 챙기세요 8번 아이를 지킨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만약 그때 니가 아이를 포기했다면 그렇다면 지금처럼 취집하는 건 아예 꿈도 못 꿀 일이었을 테니까 니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인 거겠지 응 그래 맞아 9번 야 이 글의 키포인트 진짜 오지게 많네 강남 3구 송파 월세 기생수 백수동생 거기다 이 모든 걸 다 포용해 주길 바라는 염치 없는 쓰니까지 그래 그래 임신공약 성공한 거 축하한다 10번 아니 웃기네 송파가 언제부터 강남쪽인 건데요 강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송파잖아 여하튼 너는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동생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지만 일을 너무 잘해서 꼭 필요한 인재라서 어 그래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야 진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뻔뻔해서 말이 안 나온다 정말 아니 뭐 솔직히 송파도 비싼 동네는 맞아요 맞는데 다만 월세 살면서 강남 모식 이제랄 하는 게 웃긴 거지 뭐 대댔스니 잘들 모르시나 본데 송파요 강남 상구 맞아요 2번 잠실까지가 강남 상구지 아니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기초수급에 다가구 월세살이 한다면서 이런 마당에 강남인이 어쩌네 이러는 거 좀 쪽팔리지 않아요 아줌마 11번 야 이 미친 야 이거 주작이지 너 하나도 모자라 아들까지 부탁하는 뻔뻔한 부모가 진짜로 있다고 말도 안 돼 대댔스니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런 거 오지게 많아요 저는 뭐 촌놈이라서 서울 지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송파가 강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 미워도 터치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것 같은데 이야 이쁨 받고 싶다고 또 오지게 난리치네 왜 이쁨을 안 줄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쁨 받고 싶으면 뭐라도 노력을 해야지 1년에 3번 간다면서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안 불러도 한번 가보든가 가서 어떻게 좀 해보든가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그런 것도 없이 이쁨을 달라는 거는 이건 양심 없는 거죠 차라리 이쁨도 바라지 말고 그냥 남처럼 살던가 어쩌라고 감사합니다